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도토리 친구들, 토리입니다. 오늘은 말랑말랑 카라멜이 들어있는 마이 포카츄를 만들어봤어요. 다양한 산뇨 종이 포카도 함께 만들어보세요. 그럼 같이 만들어볼까요? 1번 도안을 준비하고 포장 종이는 따로 오려주세요. 남은 전개도 그림 앞면에 투명 테이프로 코팅합니다. 포장 종이는 선을 따라 접어서 만들어주세요. 모니터 풀칠하고 옆면을 붙여줍니다 테이프로 코팅한 종이도 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솜이 들어갈 부분은 빼고 테이프로 연결해서 네모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속에는 솜이나 휴지를 찢어서 넣어주세요 적당히 넣었으면 테이프로 입구를 막아줍니다 말랑말랑 카라멜 완성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번 도안의 포카그림만 테이프나 코팅지로 코팅해줍니다 카라멜을 답은 상자는 바깥쪽으로 접어서 만들어주세요 ijing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만들었으면 상자에 담아보세요. 넓은 종이가 아래쪽으로 오게 넣어주세요. 상자가 고정되도록 짧은 쪽 종이를 안으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종이 포카도 넣어줍니다. 마이 포카츄 완성!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만들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